인스크립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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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턴 제 카드 게임으로 상대방의 저울을 먼저 바닥에 닿게 하면 승리합니다 다람쥐 카드를 내거라 이제 담비를 내거라 에 늑대는 희생양에 둘이 필요하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 네 물을 위하여 내 턴을 종료하여 전투를 개시하라 이 담비 앞엔 아무도 없다 우측 하단 숫자는 공격력 1이지 우측 하단은 생명력이 있군요 담비는 내게 일에 피해를 입혔다 얘는 저울에 더해졌다 내 쪽에 저울이 바닥에 닿으면 니 승리다 이렇게 말이다 이걸 복개쓰야 정말 무모하구나 불주라구요 아 지름 죽일 때 넘기겠다 아 이거 아 미안 미안 뭐지 떨어지는게 뭘까요 이승동 너의 승리다 그렇게 죽지만은 않을 것이야 흐흐흐흐흐 너의 이야기를 되짚어보지 오 그래 넌 깊은 숲에서 길을 잃었고 나의 길이 드러났다 발무사 불쌍해군 이 불쌍한 놈은 희생해도 죽지 않는다 희생이란거는 캐릭터를 꺼낼 때 필요한 희생이죠 상대방이 죽이는 희생이 아니라 아 이거는 꿈의 손길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공격한 피조물은 즉시 사망한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선택을 하는 것 같네요 저는 고양이를 하겠습니다 바람지래고 자 이게 희생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라 이렇게도 안죽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시작이믄 방했는데 으흐흐흐흐흫 와 사라질 때다 내 기념품을 갖고 싶다 너만의 죽음 카드 지금은 시시해 보이지? 안 그런가? 우리가 함께 그걸 고쳐나가는 거다 나는 이게 내 죽음을 상기시키길 바란다 여긴 내 시시한 데에서 꺼낸 카드들을 의미 있는 일에 써주자고 비용을 가져올 카드를 고르거라 너밖에 없잖아 똑같이 늑재에서 이해비용을 공격에 치려 가져올 것이다 치려 말이다 됐고 이제 도장을 가져올 카드를 고르거라 좋았어 사리스터 찰칵 의미 된다 옷을 빌어놨다 찰칵 구독 자 recompux 31st 치게 될 배 입니다 니가 열 revealing 치erve 바울 치게 될